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웹 프론트엔드 라우팅 요소 4가지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많지 않았나 싶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우팅 요소 중 하나인 히스토리 API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웹사이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시죠.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구글닷컴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데이터 구조 중에 비트리가 궁금해졌네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첫번째 검색 결과에 위키백과가 뜨네요.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주소 입력하고 페이지 이동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있죠.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을 하게 해주는 API가 바로 히스토리 API입니다. 히스토리 API를 이용하면 주소창 URL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옆에 스크린샷 보시면 해당 탭에서 방문기록이 보이시죠. 구글, 헬로월드, 비트리 이런거와 같이 페이지 이동 이력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히스토리 스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스토리 API를 이용하시면 이 히스토리 스택도 마음대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API 사용하실 때는 딱 이 옆에 있는 함수랑 변수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적어두니까 뭔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back, forward 그 함수는 뒤로가기, 앞으로가기 그런 히스토리 스택을 조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push 스테이트와 replace 스테이트는 주소창 URL을 직접 조작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세 번째, on pop 스테이트에는 콜백 펑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뒤로가기와 같은 팝 이벤트 발생 시에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테이트와 length는 히스토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라고 말하면 안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 스택 조작을 위한 API입니다. 세 개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back 함수는 뒤로가기입니다. 뒤로가기 버튼 누르면 동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ward는 앞으로가기입니다. 뒤로가기 누르고 나면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go 함수는 방금 말씀드린 back과 forward 함수가 하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go 함수는 매개변수로 정수 값을 받는데 여기다가 음수 값을 넣으면 뒤로, 양수 값을 넣으면 앞으로가기 동작을 합니다. minus 1이나 1을 넣으면 back, forward 동작과 동일하고요. 다른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만큼 히스토리 스택을 한 번에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주소창 URL 변경을 위한 push state와 replace state 함수입니다. 매개변수를 세 개 받습니다. 마지막 URL에는 여러분이 주소창에 보여주고 싶은 주소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title 매개변수는 아직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빈 문자열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땡기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state object 매개변수는 잘 알아두시면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push state와 replace 함수를 부르게 되면 필수적으로 시스토리 스택이 변경이 됩니다. 자꾸 제가 스택, 스택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스택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갈까요? 그게 바로 state object입니다. URL 정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넣고 싶을 때 이 state object에다가 추가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tate 정보를 나중에 원할 때 적절하게 꺼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곧 다루려고 하는 히스토리의 state 변수와 onpop state 콜백이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push state와 replace state 함수는 뭐가 다른 걸까요? 받는 매개변수도 동일하고 URL 변경하고 state 변경하는 것도 동일한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push state는 스택에 말 그대로 push, 새로 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replace state는 그냥 현재 스태트를 그대로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택 데이터 구조에 비유를 하자면 push state는 그냥 push를 하는 거고요. replace state는 일단 pop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push를 하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은 pop을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몰래 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pop and push state가 아니라 replace state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는 onpop state 콜백입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히스토리 API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 객체 안에 있는 함수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걸 빼놓고 히스토리 API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웹브라우저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 콜백 함수가 불리게 됩니다. 다만 같은 웹사이트 안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를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토리 API의 back이나 forward 그 함수 있죠? 이런 히스토리 스택 조작 함수를 부르고 실제 히스토리 스택의 변경이 된다면 그때도 onpop state 콜백이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히스토리 스택이 실제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forward 함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미 마지막 페이지니까요. 그럼 onpop state 콜백도 당연히 불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onpop state 콜백 함수가 불리게 되면 매개변수로 event 오브젝트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push state나 replace state 할 때 넣어주었던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동안 state 오브젝트에 뭔가 넣었던 건 바로 지금을 위한 큰 그림 음... 아니 적당한 크기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함수는 여러분이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하신다면 페이지 이동 처리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함수입니다. 실제 웹사이트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페이지를 변경해 주려면 해당 히스토리 이벤트를 프로그래머가 알 수 있어야 하겠죠? 그걸 이 onpop state 콜백이 있으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스테이트 변수는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 히스토리의 스테이트 오브젝트 정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length는 히스토리 스택의 크기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히스토리 API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직접 리액트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리액트 라우터 같은 라우터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모르고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히스토리 API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아 그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